이번 시간에는 컴파운드 패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컴파운드 패스는 겹친 오브젝트에 구멍을 뚫어주는 기능입니다. 이제 예제를 가지고 컴파운드 패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후 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을 누릅니다. 컴파운드 패스가 적용된 오브젝트는 겹친 부분이 모두 구멍이 뚫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의 색상이 나머지 오브젝트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를 누른 상태로 를 클릭해 를 선택합니다. 그룹 셀렉션 툴을 사용하면 컴파운드 패스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개별 선택해 이동할 수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분홍색 원을 함께 선택한 후 단축키 을 누릅니다. 컴파운드 패스가 적용된 원의 겹친 부분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ayers 패널에서 텍스트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파운드 패스는 중근 형태의 로고를 제작할 때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컴파운드 패스를 해제하고 싶다면 컴파운드 패스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오브젝트, 컴파운드 패스, 릴리스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Shift, Ctrl, 8을 누릅니다. 일반 오브젝트 상태로 되돌아오지만 오브젝트별로 갖고 있던 원래 색상은 복원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가 컴파운드 패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즐거운 hour amo 네 그거 다 배우고